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문태민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루트로닉이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085-37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15일 오후 2시 45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방송 드리기 전에 앞서서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말씀드리겠구요. 해당 종목의 지속적인 브리핑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데 참고사항으로만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루트로닉 사업보고서랑 차트분석 위주로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제 사업보고서나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기본적인 사항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사업보고서 보시면 여기 사업의 내용 있죠. 이 부분 보시면 항상 이 내용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레이저 의료분야, 무료분야, 정보통신, 자동차산업, 토목건축, 생활환경, 전분화의 널리 되고 있다. 근데 이제 의료기기죠. 레이저로 치료하는 그거를 이제 에스테틱 의료기기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당사는 에스테틱 의료기기 매출 1위 회사로서 글로벌 임상 뭐 어쩌저쩌고 이 부분은 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일단은 의료기기 중에서 레이저 의료기기 매출액 일단은 980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소모품이 이 정도 차지한다. 170억 정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22기, 23기, 24기 점차 가격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주요 이제 판매처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출액 생산 실적이 조금은 감소하고 있어요. 23기에 비해서 24기가 조금 감소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아쉬운 부분 아쉽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항상 사업의 내용 보면은 생산 가동률을 좀 많이 보거든요. 가동률하고 그리고 실적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부분도 한 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일단은 대충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수출 보시면은 수출 비율이 굉장히 높죠. 제품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수출 비율이 굉장히 높고 내수가 수출 비율보다 한 5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매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채 비율이 좀 높아요. 부채 비율이 단기 말 보시면은 81% 더 늘어났죠. 부채 비율이 좀 더 늘어났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전기말 이 부분으로만 보시면은 이 부채 비율이 더 줄어들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현금성 자산 부분은 더 늘어났어요. 근데 자본이 좀 줄어들며 따라서 이 비율이 조금 더 단기 말에는 전기말보다 조금 더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개발, 연구개발 관련해서 발생액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90억, 90억 정도 되죠. 그래서 연구개발 비용 같은 경우에는 23기보다 24기, 2020년이죠. 20년이 더 많이 줄어들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 보조금 자체도 조금 더 줄어들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참고사항으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전체적인 이 정도까지 재무지표를 보면은 부채 비율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부채 비율이 크게 어떠한 부분보다 더 많이 늘어나진 않았고 연구개발비가 좀 감소가 됐지만은 이 루트로닉이라는 회사는 레이저 의류기기가 저가 제품보다 고가 제품이 생산률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수보다 수출이 훨씬 더 비중을 높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체적으로 보시면 나쁘지 않은 기업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지를 잘 해주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9,000원 상승 얘기를 해드렸는데 일단은 지지를 해주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9,800원, 9,800원하고 이 9,000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일단 9,800원 아래 부분으로 만약에 떨어지면은 9,000원까지 하락 흐름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9,000원 부분은 이제 비중축소나 손절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단은 지지를 해주면서 그래도 우상향하고 있는 좀 흐름으로 좀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제 1차적인 목표가로 좀 같이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는 11,3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차 목표가 11,300원. 여기 부분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력들이 차익매물 실현 굉장히 많이 한대죠. 이런 부분들. 차익매물 실현이 굉장히 많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11,300원 정도를 뚫고 올라가 준다면은 2차적으로 목표가를 12,600원까지도 좀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루트로닉도 제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방송 드릴 거고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질문 통해서 제가 다음날 방송 때 다시 한번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방송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면 여기 밑에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클릭하시면 저희가 이번에 홈페이지가 리뉴얼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여기 무료 추천 종목 있죠. 수익률은 여러분이 하시면서 봐도 되고 일단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아요. 일단은 금요일 거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 보시면 소장님이 아침마다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요. 거의 7시, 6시 이때부터 계속 무료 추천 관련해서 종목 브리핑을 해주죠. 이런 식으로 단타의 개념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저는 이제 7시에서 8시 사이에 미국 증시 저희는 다우지스랑 나스닥을 좀 따라가는 경향이 커서 이거 증시, 해외 증시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다우지스, 나스닥 이런 식으로 설명해드립니다. 그리고 장시작 30분, 20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세 종목이 항상 나와요. 9시 미래에셋 벤처투자 그리고 지노믹트리 그리고 지오소프트 이렇게 나오고 이런 어떠한 이제 1봉 차트로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이런 거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추천매수가 10.9% 상승했다. 매수가 대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타사에 좀 많이 물리셔가지고 좀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매매를 좀 잘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번 따라 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여기 밑에 연락처가 있죠. 연락처로 연락을 하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좀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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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